자, 요리 볶음 와 추워? 네 먼저 먹는 거 야무지다 야무지 돼 살펭이 오기 많이 찾았어요? 열 마리 잘했어 유나 꼭꼭 씹어 쟤 너무 허겁지 먹는 거 아니야 요리 먹는 거 뭐야? 음 고기 족발 다 먹고 뼈 고기도 뜯어 먹어 이건 저예요 있어 밑에 숨겨져 있어 꼭꼭 씹어 먹어 야 고기 내가 먹을래요 이거 안 먹을 거야 앉아 밥 먹어 어떻게 저렇게 아빠 어디 갔어 어디 갔대 거기도 있네 너도 장난이야 네가 먹었지 이걸 내가 먹겠어 고마워 어 됐어 이제 난 양패 초코볼 싫어해 산토 안 먹어? 산토요 산토예요? 응 그럼 먹어볼까 그거 너무 크다 유나 내려봐 너무 커 됐어? 여기 족발 여기 족발 잡아봐 응 됐어? 응 그거 다 먹어? 응 족바라고는 약간 다른 느낌인데 족발 아니네 오로우 맛있게ably 이은아 오 오 우나 아름다운 국어 입에 있을 때 무슨 뜻인지 알아요? 아름다운 국어 입에 suing 무슨 뜻인지 알아요? 푸춥 푸춥 아름다운 국어 입에 입은 거 Isa? 아아 땅 얘는 항상 입이 꽉 차있어 이제 그거 먹고 뼈고기 뜯어 먹어 근데 이거 먹을 거 없어 왜? 누난 좋아해 먹을 거야 이은이가 먹을 거야? 아니야 난 이거 뜯어 먹어 뼈고 먹는 거 아닐게 소음니언 어쩜 먹는 거 아닌디 아닌디 근데 여기 놓고 왕 한번 가봅시다 맛있어 맛있어 이거 뜯어봐 이거 이거 맛있어 두 손 잡고 뜯어 떨어지니까 엄청 크다 뜯어져 뜨거워 뜯어져 왜요? 잘 안 뜯어져? 작은 거 줄까? 아니야 나 이거 다 하고 나가야지 나 달팽이 목에 잘 안 뜯어져 난 이제 달팽이 질렸어 질렸어? 응 나중에 또 보고 입을 때 볼 거야 그래라 그때면 어디야? 그때면 어쩔 거다 쟤는 뼈를 발톱을 몇 개를 뜯는 거야 혼자서 형 우리 달팽이 뜯으면 아빠도 하나 드려 형 우리 달팽이 뜯으면 안 돼요? 응 그냥 우리 달팽이 키우면 여기서 키우자 여기서 응 여기서 키우자 응 여기 오면 언제든지 있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막 돌아다니면 어 저기에 풀도 뜯어먹을 것도 많고 하자 응 풀서가 넘으면 되잖아요 아빠 거기에는 닭조각은 나한테 닭소지는 닭소지는 응 닭소지는 양불에다가 나뭇잎에 달팽을 넣고 키운단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키우고 싶어? 네 왜? 달팽은 거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응 달팽인가 신기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너다고 키우냐? 응 달팽인가 신기하고 재밌고 유나 이렇게 잡고 이거 해봐 응 뭔가 진짜 한 손으로 잡고 이렇게 나 말랑말랑 Rus는 거 좋아 나랑 다 ritual 난 신나proof 응 우다차차 우가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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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떻게 하는지 decis지 성화봉이야 성화봉 가 ап이 고인돌 탕구 옴나 도깨비나 도깨비! 도깨비방망이 같네 도깨비방망이다 알이 알아서 먹어 도깨비? 어헤이 먹어 얼른 뭐라 잘 안 뜯어지지 뜯어져 아 고추장인가 이것도 무리였어 다 안 먹을래 그만 먹어요? 아 없는데 그거밖에 이제? 찾아보자 나부라 그 소리도 나부네 뭘 어떻게 해야된다고 유나 같이 골고루 먹어야지 키 큰다 키가 어떻게 커? 여기 뚝뚝뚝뚝 뚝뚝뚝 너 많이 먹어야겠다 귀 뚝뚝뚝뚝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울었어요 오늘 유천에서 뭐하다가 친구가 양쪽으로 안 되는데 그렇게 크게 아프게 됐어요 문에 부딪쳤다고? 네 어디를 여기랑 그리고 여기 여기 손방이에요 봐봐 여기 잠 그래서 아팠다? 응 아팠다? 그래서 울었어요 헉? 많이? 그건 아니에요 형 너 여기 홍났나?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렇게 했어? 더러우고 그다음에 울음 그쳤어요 혼자 울음 그쳤어? 네 씩씩하게? 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 오늘 형님이 하고 칭찬해줄까요? 형님이 하고 칭찬해줬어요 우와 이윤이 형님이다 최고최고 최고최고 엄마 포장 같아요 왜? 예쁘니깐요 뭐가 이쁘는데? 여기 아 머리를 못 보니까 이뻐졌어? 엄마 귀여워 엄마 엄마 여기랑 청가 같아요 엄마 고마워 청가 같아요 엄마가 진짜? 어디 한번 보자 네 그쵸? 아닌다? 아줌마 같은데? 여기 청가 아줌마 같은데? 엄마 예쁜데? 엄마 예뻐요? 엄마 예뻐요? 에이!